12월 거리엔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연말이다 보니 역시나 술자리가 잦아지는데요. 한 잔, 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건? 현행 교통법에서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은 모두 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 시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단속을 당하게 되면 범죄금 3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음주운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 시민 음주운전 위험인식 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 자동차, 자전거 등 수단별 음주운전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음주운전 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녁 술자리 모임이 예상될 때는 자가용을 두고 외출하고 한 모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합시다.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연말연시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